오밤중의 뉴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부터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화영 진술 조작 의혹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변호사 측에서 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죠. 사실은 검찰이 조작을 한 건데 변호인이 검찰 측의 이런 꼼수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사실상 이런 검찰의 탈법, 불법 행위를 서포팅해 주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도대체 변호사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 변호사라는 사람은 변호인, 의뢰인을 위해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될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검찰과 한통속이 됐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용인되거나 합리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변호사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들킨다면 사실은 변호사가 또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대한 변협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정말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에서 이런 짓을 할 것인가? 도대체 검찰로부터 뭘 받기로 했기에 이런 짓까지 하는 걸까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이 되는 부분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확인해 본 바로도 아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열받고 황당하고 어떻게 보자면 사법정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법입니다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내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한 거지 이거 의뢰인을 바보 만드는 행동은 아니야 라고 변명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바로 그 지점에서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일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대목이 있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화영 진술 조작 의혹, 석연치 않은 변호사의 태도 그게 플리바게닝 이라는 대목입니다. 자, 플리바게닝 이라는 게 뭐냐. 사실은 이게 유죄를 인정하고 대신에 형량을 협상하는 제도인 거죠. 유죄를 인정하면 양형을 줄여주겠다. 이게 이제 플리바게닝 제도예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국 같은 나라는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과 개인의, 형사색 사건 역시도 국가와 개인의 싸움이라기보다 어떻게 보자면 국가기관이라는 법인과 개인 간의 싸움, 싸움. 그러니까 1대1의 싸움이라는 개념으로 구성이 됩니다. 1대1의 싸움이라는 것은 합의가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둘이 합의가 되어버린다면 특히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네, 저 유죄 맞아요. 범죄 다 제가 저질렀어요. 하는 경우라면 굳이 재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 나오는 것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형량을 협상하는 제도. 이게 플리바게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죠.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증언하는 대신에 자신의 형량을 깎아주는 제도처럼 악용돼서 쓰이는 것이 지금 플리바게닝의 의미입니다. 사실 원래 의미만은 좀 달라요. 유죄 인정 조건부, 자백 조건부죠. 그러니까 자백 조건부 형량 협상 제도가 사실은 플리바게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쓰이고 있어요. 여하튼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변호사하고 검사가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화영 지사에 대한 진술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견해가 법조계에서 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화영 지사의 이번 주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아주 불꽃튀는 논쟁이 벌어진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이화영 지사의 부인과 이화영 지사 사이에 법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이화영 지사의 부인, 이 부인이 변호인을 해임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화영 지사, 부지사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해광입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해광을 선임한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죠. 백모 씨라고 전해지는데 이분이 야, 니들 왜 이화영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변호사들을 위해서 행동을 해? 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자백을 시키는 거야? 야, 니들 나가!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이화영 지사가 미처 몰랐던 모양이에요. 이 문제를 두고 법정에서 이화영 지사와 이화영 지사의 부인이 갈등을 벌이는 상황이 여과 없이 표출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한동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화영 지사의 진술을 부인이 막고 있다. 혹은 민주당 측이 이화영 지사의 진술을 뒤집으려고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떠벌리고 있어요. 과연 그게 사실이냐라는 겁니다. 박지원 전 대표 같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떻게 이재명이 이화영을 회유할 수가 있냐? 이화영은 현재 붙잡혀 있잖아. 감옥에 있잖아. 그랬으면 검사가 회유하고 협박하는 건 가능할 수 있지만 그 반대가 어떻게 가능하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억지 쓰지 마라고 딱 일침을 놓았습니다. 자, 상식적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진술을 어떻게 받게 있는 사람이 뒤집으십니까? 그건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사법 방해니, 진술 번복이니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한동훈이 떠벌리는 이유는 뭘까요? 존재할 수 없는 걸 있다라고 떠벌리는 이유는 사실은 제 발이, 지발이 저리기 때문인 거예요. 지가 진술 조작을 하고 진술을 조작하라고 회유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마치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이 받아야 될 비난의 화살을 돌려버리는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들켰어. 누군가가 도둑이야! 라고 외치니까 도둑이 오히려 도둑이야라고 외친 사람을 향해서 제가 도둑이에요! 라고 뒤집어 씌우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지금 이화영 지사의 재판은 이렇게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화영 지사가 어떤 진술을 하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8월 8일에 열릴 재판인데 제가 이제 현장에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여튼 지금 상황은 이화영 지사의 진술을 적어도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맡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백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남편인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굴복했다. 정신 차려라! 라고 강하게 질타를 하는 상황이에요. 방송에도 출연을 해서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히 소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백 모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변호사들한테 놀아놨다고 할 정도로 내가 화가 난다.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변호인의 의교서는 정반대였다. 그래서 내가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지사는 현재 부지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자신이 어떤 회유를 타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른다. 정말 답답하다. 정신 차려야 한다.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부인의 얘기를 자세히 정합해보면 그래요. 지금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했다더라. 라는 기사가 이렇게 많이 쏟아진다. 너 사실이냐 이거? 라고 하니까 이화영 지사가 뭔 소리야? 나 이런 적 없어! 라고 하면서 잡힐 편지를 써준 거죠. 그것이 얼마 전에 우리가 다들 보았던 그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화영 지사가 또 검찰하고 얘기할 때는 다른 얘기를 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작인 거예요. 즉 이거는 사실이 무엇인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화영 지사의 자신의 의견보다 자신의 의지보다 변호인 쪽에서 적극적인 무언가 역할을 해줬던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검찰로부터 어떤 회유와 협박 혹은 제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변호인 측이 검찰의 제안, 회유 혹은 협박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화영 지사한테 적절히 타협을 하자라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화영 지사는 타협을 어느 정도 선택하지 않았는가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 꽤 많이 등장해요. 자, 여기서 직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화영 지사의 부인은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하고 있다. 이화영의 재판인데 왜 자꾸 이재명을 끄집어내려고 하느냐 이거 자체가 이미 재판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다. 라고 짚고 짚고 있어요. 맞죠? 이화영 지사의 재판인, 부지사의 재판인데 왜 이재명 얘기가 자꾸 나와요? 왜 이화영의 진술인데, 이화영의 재판인데 이재명 얘기를 꺼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첫 번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수사 상황으로는 이재명이 등장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뇌물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뇌물 혐의는 이화영 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 카드를 받아서 그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이 그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얘기가 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왔다 갔다 해야 될 정상인데 엉뚱하게 대북 송금 얘기가 나오더니 대북 송금하고 이재명을 연결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재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 재판은 이화영의 뇌물 혐의 재판인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계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화영의 재판은 뇌물 혐의의 재판입니다. 그리고 이화영 뇌물 혐의의 재판에는 대북 송금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은 이걸 꼭 이화영 뇌물 혐의 재판에서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진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유와 협박과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인 백모 씨의 주장에 따르면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특히 친한 친구까지 괴롭히고 있고 심지어는 후원자들까지 달달달다 벗고 있고 니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화영 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주변 사람, 너를 도와준 사람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사실상 거의 협박을 하다시피 한다는 것이 이화영 부인 측의 입장인 겁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이 와중에서 이화영 지사가 진술을 뒤집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화영 지사는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잡힐 편지를 냈는데 변호인은 또 다른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이게 뭘까요 도대체? 여기서 변호사는 도대체 왜 저러느냐 얘기를 좀 싶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지금 이 이화영 지사의 변호인 법무법인 해광의 경우는요. 검찰하고 상당한 수준의 협의를 진행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당한 수준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글쎄요.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외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의심을 하거나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도 분명히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화영 부지사의 이 태도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데 보입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요.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은 불법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질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변호사의 태도가 현재로서는 매우 불량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 플리바게닝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겁니다.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진술을 해주는 걸로 자신의 형량을 감해달라는 그런 식의 협상인 거죠.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양형, 형량을 협상하는 제도인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공범 혹은 자신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검찰이 원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술해주고 자신의 범죄 혐의를 감경받는 그런 식의 협상으로 이게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작, 진술 조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렇잖아. 야 나 형 깎아줄게. 제 얘기 좀 해봐봐. 이런 식으로 몰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다? 혹시 플리바게닝, 사실 이게 플리바게닝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한국식으로 왜곡된 플리바게닝이라고 봐야 되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플리바게닝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것은 변호인은 변호인 나름대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검사하고 협상하고 검사하고 뒷거래를 하든 뭘 하든 결국 어쨌거나 의뢰인의 이익을 상관하잖아 라고 항변할 수 있는 끈덕짓는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플리바게닝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화영 지사의 부인이 CBS와 인터뷰한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화영 지사는 검찰이 남편을 달달 복갔다. 그래서 이화영 지사가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었고 거기에 못 이겨가지고 지금 진술을 하려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 선언을 해야 한다. 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난 10개월 동안 재판과 수사를 받았는데 처음 시작은 뇌물죄였단 말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가더니 이재명 방북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 이런 프레임으로 넘어가더라. 아니, 뇌물죄로 시작했으면 뇌물죄로 끝을 봐야지. 왜 갑자기 별건으로 넘어가느냐 이거죠. 말 그대로 별건입니다. 보세요. 뇌물죄와 방북비용 얘기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말 그대로 별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애시당추 목표는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이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바로 치고 들어가기 힘드니까 일단 이화영을 감옥에 쳐놓고 그다음에 감옥에 있는 동안 계속 괴롭혀서 진술을 받아내자. 이런 식의 작전을 썼다라는 게 이화영 부지사 부인의 주장인 거죠. 그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처음에는 국정원 문건이 나왔다고 하더라. 그러더니 국정원 문건이 나오니까 갑자기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더라. 그러니까 국정원 문건의 내용이 현재로서는 정확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기사가 쏟아지더라. 자,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나옵니다. 재판이 갑자기 비공기가 돼요. 그러더니 갑자기 진술 번복했다는 얘기가 막 쏟아져 나와. 뭐다? 이거는 그 재판에서 진술이 번복된 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재판에서 진술이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진술이 번복이 됐다면 법원에서 굳이 공개적으로 다시 이 진술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지난 화요일 날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한테 물어봐요. 피고인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고 들었다. 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적어도 방북을 추진해달라. 방북을 추진해달라는 말을 하기는 했다. 이게 변화다. 라는 식으로 진술을 해요. 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쏟아져 나온 기사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화영 지사 표현은 그렇습니다. 아니, 쌍방울이 북한하고 비즈니스를 막 한다. 그러니 좋아. 그 비즈니스 하는 중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이것도 조금 신경 한번 써줄 수 있겠냐? 얘기 좀 한번 해줄 수 있겠어? 그거 한번 해줘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뭐 그거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못해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막 몰고 갔어. 그리고 그 타이밍이 딱 뭔지 다? 네. 비공개 재판이 한번 열리고 난 직후더라.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여기서 적어도 이 비공개 재판에서 이화영 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 그렇죠? 그 뒤에 별도의 의견서가 들어간 거는 맞다. 그런데 그 의견서 내용도 진술 번복이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의아한 대목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단 진술 번복이라고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변호인들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자, 여기서 정말 석연치 않은 변호사의 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영 지사의 부인이 변호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니, 지금 이상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변호사가 그랬대요. 아이고, 이화영이 진술을 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아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진술한 건 아니고 증언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하잖아요. 부인이 더 화를 냅니다. 아니, 본인을 확인했어요? 당사자가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확인도 안 된 얘기를 변호인에게 함부로 얘기를 하면 됩니까? 변호사의 입이 지금 이화영의 입인 상황인데 이렇게 확인하고 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변호사가 잠시만요. 좀 이따 다시 전화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어휴, 검찰에서 그러는데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하는 게 부담스러우면요 증인으로 안서도 되고 그냥 변호인 진술서, 변호인 의견서로 대체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떻습니까? 그건 잘 됐죠?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부인 입장에서는 빡 도는 거지 아니, 그게 직접 진술을 하든 변호인 의견서든 놔두고 진짜로 진술을 하겠다고 그랬냐는 말이야 진술을 했냐는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제대로 답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 부인이 직접 남편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직접 따져봐야겠다 그랬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어, 나 그런 진술을 한 적 없어 번복한 적 없어 아유, 언론 보도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변호인을 해임하는 데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부인이 CBS에 등장을 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화영 지사는 적극적으로 방북비용 대납 부분에 대해서 진술할 의도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변호인이 자꾸 부축히고 있고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법정에서 그렇게 못하겠으면 그냥 진술서로 대처할게 그렇게 합시다 라는 식으로 밀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있냐면 과거에는 검찰에서 한 진술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못 쓴단 말이에요 반드시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 돼요 법정에 진술을 해야 정상인데 그 진술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거나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뭔가를 좀 꼼수를 좀 써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읽히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아주 클리어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맨 처음에 상황 자, 이화용 부지사의 부인이 한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 대신 정치자금법으로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데 그러려면 검찰이 많이 검찰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쌍방울의 진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검찰이랑 잘 가야 한다 라고 변호사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정치자금법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으로 가려면 검찰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하고 잘 할 수밖에 없다 좋은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 그러면 뭐 검사하고 잘 얘기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나 하지 않았다는 일들을 덮어씌우기 시작하더라 결국에는 이화용을 잡아다 놓고 10개월 동안 달달달달 볶아서 결국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빼내리려고 한 게 아니냐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게 이거야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한번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하나씩 곰곰이 따져보니 지금 이 변호사 사무실 그러니까 법무법인 해광 역시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라 라고 딱 들고 나오는 겁니다 즉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으니까 검찰의 요구에 응해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화용 지사를 회유하는 데 동참했다 그렇게 의심된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달리 말하자면 검찰이 변호인 측을 압박해서 플리바게닝을 할 수 있도록 끌고 나왔다 유도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 변호사 사무실이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를 받았다 라는 대목이에요 맨 처음에 변호사가 이게 뇌물이 아니라 정치 자금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려면 검찰 쪽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한다 아무래도 쌍방울 쪽의 진술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검사하고 좀 잘 지내봐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라고 해줬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하지도 않은 진술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 라는 식으로 자꾸 몰고 가는 분위기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럴까? 라고 따져봤더니 얘들이 지금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더라 약점이 잡혔더라 라는 얘기인 거죠 자 무슨 약점이 잡혔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현근택 변호사를 좀 생각해 봅시다 현근택 변호사가 원래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화영 지사 변호인단에서 현근택 변호사가 빠지게 됩니다 검찰이 몰아냈죠 왜 몰아냈느냐 재판 자료를 유출을 했다라면서 현근택을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법무법인 해광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좀 불려다니고 했나 봐요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럽겠죠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이 같은 태도는 피고인을 괴롭히겠다는 것이고요 피고인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검찰이 옛날에는 이런 짓까지는 안 했는데 일단 검찰이 요즘 여러 가지로 좀 핀치에 몰리다 보니까 과거 쓰지 않던 아주 안 좋은 것까지 다 끌고 와서 과거에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들까지 요새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상황인 거죠 결국 이것이 법무법인 해광이 어쩔 수 없이 검찰의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 된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플리바게닝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대북 송금을 했다 대북 송금을 종용했다 혹은 뭐 그걸 보고했다는 식의 진술을 해주면 상처 법무법인 해광이 원했던 것처럼 뇌물죄가 아니라 정치 자금으로 싹 바꿔주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처벌의 수준이 확 내려가거든요 자 그리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가지고 뭐 특별한 진술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공범으로 이재명 지사의 공범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는 거죠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기소 독점을 하고 있잖아 찜험대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빼줄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이화영 지사 입장에서 보자면 뭐 다른 거 다 끊어내고 이화영 지사 입장에 보면은 처벌을 피하거나 면하거나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돈 받은 이유가 이런 거니까 그렇게 돌려볼 수가 있는 걸로 지금 얘기를 보는 겁니다 자 결국 이것은 처음에는 아니었을지 플리바게닝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검찰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서 플리바게닝처럼 돼버린 거죠 근데 물론 이 플리바게닝은 정상적인 의미의 플리바게닝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적 본래적 의미의 플리바게닝은 내가 내 유죄를 인정할 터이니 양형을 깎아줘 그래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지 않고도 형을 확정할 수 있는 제도 요게 플리바게닝이에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남의 범죄에 대해서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양형을 깎아주는 제도가 됐어요 이거는 플리바게닝 아닙니다 이런 플리바게닝을 하면 큰일 나요 모해 위증이 흘러 넘칠 겁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자 여하튼 이렇게 안 좋은 플리바게닝 아주 한국식으로 왜곡된 플리바게닝을 검찰이 유도를 했고 그 유도를 위해서 여러가지 압박수단을 동원했고 그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해광이 넘어간 것이고 그 결과 이화영 지사는 자신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왜곡된 결과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화영 지사의 태도를 보면 확실하게 지금 대북송금에 관여했거나 대북송금을 요청했다거나 하는 식의 내용은 아직까지 그까지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뭐? 변호사들이더라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거를 플리바게닝을 한 거다 그래서 피고인의 이익과는 상반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면피를 할 수 있는 대목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의심이 되는 겁니다 장희용님 정신 바짝 차립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의 이런 행동을 보면요 정말 역대 정말 검찰이 이런 짓까지 했어? 이렇게 대놓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글쎄 거의 얘들 요새 지금 눈에 비는 게 없나? 싶을 정도의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눈 감으면 코벼어 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은 현재 어... 지난 재판 이후에는 접견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접견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어... 지금 현재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를 변론을 하고 있는 거는요 법무법인 해광인데 법무법인 해광은 이미 해임된 상태잖아요 해임된 상태인데 이런 짓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나중에 차후에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는 대목이 될 거예요 음... 글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저로서는 매우 난감합니다 특히 해광을 선임한 사람들이 해광을 선임한 사람이 부인이기 때문에 부인이 해임을 한 상태에서도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도 좀 의문스러운 대목도 좀 있긴 해요 어... 글쎄요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다시 말하자면은 검찰이 자신들이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미 해임된 법무법인을 끌고 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라고 나중에 분명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법무법인 해광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법농단에 연루돼 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자 이렇게 된다면 글쎄요 이 문제가 간단하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민주당에서 지원을 하고 싶은데 검찰이 접견 자체를 맡고 있어요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역기 고양이님 해임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명백하게 말씀드리는 건 그래요 이화영 지사의 부인은 해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의 부인이 해임을 했고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선임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해임은 된 겁니다 다만 이화영 지사가 재선 다시 선임을 한 걸로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저로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참 좀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왜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검찰 스스로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위기는 사실은 윤석열의 위기에서 시작된 거죠 지금 현재 윤석열과 검찰은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윤석열 정권은 검찰 정권이자 그것이 바로 김건희 정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검찰 정권 김건희 정권이 흔들린다는 것은 검찰도 누란의 위기 존폐를 걱정해야 될 중에 위기에 몰린다는 거 지들도 알아 그리고 어떻게 했어 그 존폐의 위기를 어떻게든 간에 막아보려고 하겠죠 그러니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요 설령 플리바게닝을 했든 뭘 했든 이렇게 해서 뭘 하고 있는데 이게 들켰어 외부로 유출됐어 그럼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스톱 됐어 하지마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지마가 아니야 그냥 그래도 밀고 가 라는 식이 있죠 최소한의 금기도 최소한의 예의나 최소한의 모드스 비벤디라고 하는 프로토콜 프로토콜이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막 나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만큼 위기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기와 패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밤이 밤이었거든 압재의 밤이었거든 ורה 사랑 이 한밤 썩어져 이 붉은 사나아에 사랑 해방의 괴뿌라네 벌고 승리 삼아예